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셔터를 누르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바라보기라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맨날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길게 잡아서 10년? 아니 짧게 잡아서 5년 동안 10분 정도? 아니 5분 정도라도 한 가지 피사체를 바라봐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 촬영을 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찍는 거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모르고 촬영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SNS 로고들이나 카페 로고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내가 그려보려고 하면 절대 그릴 수가 없죠. 결국 우리는 모르는 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를 많이 봄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어야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유심히 바라보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 정도씩 한 가지 피사체를 보고 있다 보면 내가 무엇을 찍어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셔틀을 눌러도 늦지 않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카메라를 꺼내들고 막 누르죠. 여행 가서 그렇지 너무 예쁜 풍경이야. 그리고 나서 셔틀을 누릅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자고 갑니다. 절대 절대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겠죠. 그냥 오롯이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된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오롯이 바라보는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일상화되어 버렸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이도저도 아닌 멀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산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하시죠. 이쪽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책일까요? 사진 찍는 걸까요? 영화를 보는 걸까요? 음악을 듣는 걸까요? 이도저도 아닌 행동이 되는 것이죠. 사진 찍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연습을 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은 사진을 잘 찍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기가 선행이 됐을 때 이제 사진 찍기는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과 사진은 굉장히 닮아있죠. 똑같이 평면에 표현이 되는 피사체들이고 그런데 그림과 사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림은 빈 캔버스에 하나하나 더해가는 과정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겠죠. 하지만 사진은 이미 꽉 차있는 세상에서 내가 뭘 빼고 찍을까를 결정하는 게 바로 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은 잘 빼는 사진이 좋은 사진인 것이죠. 그럼 잘 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시 다 아실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냥 예쁜 사랑을 얘기하는 시 같지만은 이게 사진과 굉장히 같은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래야만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 보고 자세히 보다 보면은 내가 뭘 빼고 찍을지가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멍심하셔도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찍고 싶은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 그냥 멍하게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그럼 내가 뭘 찍을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책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를 보거나 그랬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카피를 해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거나 길을 걷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장하셨다가 카메라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사진책을 많이들 구입을 하세요. 하지만 사진책을 구입하기보다는 좋은 사진을 많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사진책을 덮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진책보다는 그냥 좋은 작가들이 찍은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는 게 내 사진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모든 걸 내가 셔터만 누르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자동카메라가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유일하게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렌즈를 닦는 거를 못하죠. 렌즈를 닦고 찍느냐 닦지 않고 찍느냐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를 닦았을 때와 안 닦았을 때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서 스마트폰의 렌즈를 옷소매로 슥슥 닦고 나서 촬영을 해보시면 내 사진기, 내 카메라가 이렇게 좋았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렌즈 닦는 과정은 아주 아주 중요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렌즈를 닦고 촬영하실 거를 권장드리고요. 요즘 스마트폰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아주 좋아졌죠.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던 조그만 카메라들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도 이제 웬만한 우리가 일상을 기록하거나 간단한 걸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화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밝은 곳. 그리고 조명이 충분한 곳에서 촬영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다른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스토리 그리고 구도를 신경 쓰시면 되는 것이죠. 좋은 사진이란 좋은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겠죠. 이야기가 있는 사진. 어떤 사진이 이야기가 있는 사진일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요즘 굉장히 사진을 찍음에 있어서 셔틀넘바라는 게 많아졌죠.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분들 등산에서도 그렇고 사진 찍으시는 거 보면 여기 서봐 하고 나서 저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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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로 막 찍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찍었던 사진을 보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뭘까 있을까요? 이거 내가 왜 찍었지? 이거 뭘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뭘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도 모를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쌓이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한 장 찍을 때 굉장히 공들여 찍죠. 그만큼 화면 안을 오랫동안 보고 그때는 셔틀을 눌렀겠죠. 하지만 이제 보지 않고 주륵주륵 막 찍고 나서 그중에 한 장 건져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발전이 늘지가 않죠. 사진을 찍음에 있어서 한 장 한 장 공들여 찍는 거. 그리고 사진을 좋은 사진, 남들이 찍은 사진, 예쁜 사진, 잘 찍은 사진을 보다 보면 내가 찍은 사진이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잘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보시기를 바랄게요. 사진은 영어로 포토그라피라고 합니다. 포토그라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포토스와 그라피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뜻을 보면 빛과 그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잘 활용한 사진. 스마트폰은 내가 구도를 어떻게 잡고 빛 방향만 잘 설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대충 알아서 잘 찍어주기 때문에 빛의 방향을 읽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몇 가지만 설정을 한다면 사진 찍을 준비는 완성이 되게 되겠죠. 자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설정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쭉 하단을 내리면 수직수평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수직수평 안내선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9개의 조각으로 분할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선을 활성화 시키셔야지 우리가 구도를 잡고 그리고 촬영할 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활성화 시키시고 촬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정하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또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장면별 최적 촬영을 활성화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장면별 최적 촬영을 활성화 시키시면 이 카메라 뷰파인드에 보이는 피사체를 카메라가 스스로 인식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떤 피사체인지를 본인이 인식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 제압에 꽃이 있지만 꽃도 그렇고 바다, 인물, 음식 등 다양한 장면을 스스로 AI 기능이 인식을 해서 최적화된 촬영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화면에 우측에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의 단추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장면별 최적 촬영이 켜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제압에 꽃을 한번 제가 찍어볼까요? 그럼 저기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꽃 모양이 표시가 되죠. 촬영을 해보면 이 상태와 최적 촬영을 끄고 나서 찍어볼게요. 베스트샷으로 뜨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이게 두 사진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사진이 지금 최적화된 사진이고 이게 그냥 일반 사진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시죠? 꽃이 조금 더 선명하고 쨍한 느낌으로 촬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촬영을 도와주는 이런 어플들도 있고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조금 더 예쁘고 쉽고 좋은 사진들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 scho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